안녕하세요. QM 다우입니다. 예시로 짧은 글을 읽어보면서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예는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장수이다. 그는 처음에 공손찬의 장수였다가 그가 폐망하자 조조에게 의탁하여 이후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예는 젊은 시절에 유비가 거병하자 그를 따랐다. 하지만 모친이 노약하여 귀양하였다. 그 후 그는 공손찬에 의탁하였다. 한 번은 공손찬의 수하였던 왕문이 원소에게 투항한 후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전예가 왕문에게 은덕을 입고 떠났을 때만 해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처럼 공격해오니 한낱 배신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그리고 미천한 지혜를 가진 자도 성을 지키는 법이건을 어찌 쉽게 내어주겠냐며 싸울 뜻을 밝히자 왕문이 스스로 부끄러워 물러났다. 이를 본 공손찬은 그에게 권모가 있음을 알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1999년 공손찬이 패망하자 전예는 조조에게 투항했다. 이후 위나라에서 여러 요직을 역임하며 공족을 쌓았다. 그는 218년에 오한족을 물리쳐 남양태수가 되었다. 조비가 즉위하고 오한족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오한 교위가 되어 추장 골진을 제압하고 반란을 진압했다. 이후 군은 9년이나 변방을 안정시켰다. 전예는 2040년에도 노쇄한 몸을 이끌고 흉러를 토벌했다. 이에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했다. 또한 손권이 이끄는 오나라의 대군을 격파하고 하필을 지키는 등 많은 공적을 세웠다. 그는 태중태부의 자리까지 올랐고 82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군흥할거 시대부터 제갈량의 북벌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장구했고 삼국지 중심에 있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비중이 작아 오늘날 그를 기억하는 이가 많지 않지만 실제로 정사기록을 살펴보면 전예는 삼국지에서 손에 꼽을 명장이었다. 전선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도 훌륭했으며 심리전의 대가로서의 면모가 있었다. 그 능력은 오나라의 대도독 라인인 주유, 노숙, 여몽, 육선과도 견주일만하다.